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하루 등락보기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게 이 반도체, 반도체가 항상 하반기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반도체에 대한 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납품하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잖아요 그래서 일본기 같은 경우가 매출액 같은 경우가 얼마 안 나왔어요 302억,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천억 좀 넘어요 근데 시가촌이 대비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들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정말로 잘 나오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새록도를 당연히 붙었을 거고 또 우리 사업부도 얘들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죠 석유화학도 있고 LED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이런 게 있어서 테마 형성이 잘 될 뿐이에요 지금 당장 현재 이제 또 우리가 테마 형성이 자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자주 돼요 태양광은 이제 좀 살짝 안 되죠 석유화학 쪽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석유화학은 우리나라가 아셔야 될 게 소출 순위 1위가 반도체거든요 2위가 석유화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의 경우가 메모리 업체 이 웨이퍼 투입 이게 영향이 1분기부터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 쪽에 웨이퍼 투입량을 줄인다고 말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못 올린 이유예요 문제는 지금 다시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결과치 반영의 상승폭보다 기대감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제대로 올렸다가 결과 나오고 떨어진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다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항상 세력들이 가 된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또 어른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유전, 박마, 확산방지마 등등 전구체를 공급하잖아요 증착력 전구체 자체가 비중이 생각보다 커요 메모리 공급사들이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죠 가동률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얘들은 지금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늘리고 있다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소재 매출 감소폭이 다른 애들은 떨어져요 근데 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들이 주목받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자체가 감산의 마지막이에요 3분기부터 4분기 지금 반도체 시대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감산을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이게 1분기, 2분기 지나가고 3분기부터는 얘들이 다시 올린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체 웨이퍼 투입이 다시 늘어나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마진이 또 비교는 낮은 LED 쪽이 얘들은 빨리빨리 포기를 해야지 좀 더 오를 거고 근데 아직 돈은 나오니까 포기라기 좀 일러요 또 마진이 높은 게 뭐냐면 태양강이거든요 근데 태양강이 분명히 다시 또 돌아와요 재생에너지가 진짜 태양강이 또 미국 쪽에는 정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수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 태양강 쪽 매출이 증가를 하면 더더욱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또 설비 투자 설비 투자도 진행하고 있죠 이게 정말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호재거든요 왜 2차전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고 있지만은 더 크게 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증설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기 위해서 더 증설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 설비 증설은 절대 무시하게 못됩니다 정말로 호재로 생각되고 이 주가 상승폭을 정말로 많이 올려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티를 지금 그만큼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정말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기 정구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시설 투자가 또 세종시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 8월 달에 보통가 될 거라고 보고 연구소와 생산시설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정구체 설비 증설하고 이 반도체 고객사들이 가동률 축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3분기부터 업황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시설 확대를 미리 해놓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다들 수주가 몰빵될 거란 말이에요 얘들도 SK하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거를 생산을 놀리면은 지금 당장 캐파를 줄이고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얘들한테 하는 것보다 캐파가 확실히 있는 애들한테 먼저 수주를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상승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죠 이거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슈팅 나오길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제가 또 그걸 알려드려야겠죠 근데 이게 또 영상에서 말하니까 다들 또 까먹어요 두구두구보라고 제가 파일 하나 만들어놨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지 만들어놨습니다 저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제가 설정해놨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될지 정확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행하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 이 동일한 수급표를 적어놨는데 이 수급이 따르면요 여러분 무조건 사서 놔둬야 돼요 진짜 세력들이 매집하는 수급이기 때문에 바로 슈팅 나옵니다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받으실 분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여덟 글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적어서 저에게 문자 간단히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파일 이 파일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이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